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관심 가져 주셨던 파이널 컷 자동 자막 앱 위스퍼 오토캡션 2024년 버전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파이널 컷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위스퍼 오토캡션 처음 알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정확도가 높고 또 무료인데다가 사용법이 좀 간편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같은 걸 보다 보면 일단 글자에 배경색 넣는 부분 제가 처음에 영상 만들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랐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지금 현재에도 작동 되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컷에서 일단 저희가 위스퍼 오토캡션 앱을 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위스퍼 오토캡션 앱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에 알려드렸던 이 위스퍼 오토캡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도메인이 만료되면서 다른 페이지로 접속 돼 가지고 작년에 알려드린 영상처럼 공식 홈페이지로 못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발자분이 위스퍼 오토캡션 앱 개발을 중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는 없고요 github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github 위스퍼 오토캡션 파이널 컷 프로에 관한 github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이 github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하고 댓글란에 넣어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뭐 읽어 보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못 받기 때문에 github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github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데모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칸에서 애플 칩 인텔 칩 사용하시는 맥북에 따라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중국 서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셔 가지고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됩니다 네 이 파일을 받으셔 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받아 놓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 여기 중국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 있는 게 애플 칩 전용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인텔 칩 전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지금 현재 버전이 3 버전이거든요 근데 밑에 이 버전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스퍼 오토 캡션 앱 설치하시면 되고 이 위스퍼 오토 캡션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지금 다 설명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위스퍼 오토 캡션 사용 방법 자체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이제 해 놓고 자동 자막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오디오 파일을 내보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하기 네 눌러 가지고 엑스포트 파일을 하는데요 설정에서 포맷을 오디오만 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포맷은 mp3 잡으시면 돼요 네 요렇게 잡고 이제 다음 눌러서 일단 오디오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용량이 작아 가지고 네 금방 됩니다 네 다 됐네요 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방금 만든 여기 mp3 파일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자막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스퍼 오토 캡션 앱을 실행을 하시고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방금 내보낸 파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파이널 컷에서 지금 24프레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4프레임 넣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24프레임 보다는 30프레임 쪽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잘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모델은 사실 뭐 라지 모델 미디움 모델 있는데 라지 모델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언어는 이제 한국말로 했으니까 한국어로 정해 주고요 다 되면 여기 크레이트 누르면 됩니다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 댓글 중에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크레이트를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누르면 이제 음성 분석이 되면서 요렇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음성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자막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앱 자체가 처음 받았을 때 1버전이었는데 지금도 1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개발이 추가로 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앱하고 완전히 똑같은 앱이다 봐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다 되면 fcp xml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파이널컷으로 자막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 됐네요 다 되면은 이제 srt 파일 다운로드 하는 게 있고 xml 파일 다운로드 하는 게 있고 둘 다 받는 게 있는데 xml 파일만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xml 파일 저장되고요 네 관리를 위해서 일단 아까 전에 있던 이 폴더에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내보내던 mp3 파일과 xml 파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널컷에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시 파이널컷으로 들어줍니다 네 파이널컷으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한 다음에 xml로 들어가죠 그리고 방금 받았던 xml 파일 선택한 다음에 가져오기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스퍼 오토캡션 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생기면서 프로젝트 명이 똑같은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막이 쭉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있는 건데 글자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글자에 배경색이 없어가지고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막에 글자 배경색을 넣어 줄 겁니다 자 배경색을 넣으려고 하면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이런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글자 템플릿이 필요하고 글자 배경색을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반응용으로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요거 만드는 거는 제 유튜브 영상 예전 거 보시면 모션5를 이용해 가지고 브이로그 타이틀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그 영상에서 브이로그 타이틀에 이렇게 기울기를 넣어 놨는데 기울기 넣는 부분만 빼고 제작을 하시면은 요런 자막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드셔 가지고 저장하셔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적용하는 방법은 글자만 다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는 방금 만든 이 템플릿 배경색이 들어간 자막 템플릿을 더블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지난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 분들께서 알려 주셔 가지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은 싱크가 정확하게 딱 맞게 처음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게 5초 9 두 번째 게 3초 3 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템플릿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가끔씩 요게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늘어나면서 이게 겹쳐진 거예요 네 자막이 원래 일자로 쭉 나와야 되는데 이제 겹쳐지면서 위로 한 칸 올라가졌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 봤는데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뭐 버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렇게 된다 네 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자막에 배경색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드래그 해 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기존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기 해서 자막을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면은 자동 자막이 완성이 되고 이 위스퍼 오토 캡션에 글자 정확성이 굉장히 높고 문장 처리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해 보시면은 거의 수정할 일 없이 끝까지 거의 웬만하면 쭉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글자 수정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굉장히 짧은 구간 동안 글자가 이렇게 겹쳐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만 하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정리만 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 소개했던 게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면은 효과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다양한 환경에서 잘 맞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자 요 장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그냥 영상만 있어 가지고 자막을 붙여 넣으면 그냥 작업이 끝났는데 저희가 실제로 뭐 유튜브 영상이든 어디 제출하는 영상이든 뭐 외주 영상이든지 간에 실제 작업 결과물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영상 위에 아무것도 없지가 않고 이런 뭐 글자 객체라든지 효과 객체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막을 이렇게 붙여 넣게 되면 자막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객체 그리고 자막 객체가 다 이 타이틀로 분류가 돼 가지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복사하기 전에 템플릿 적용하시고요 복사하기 전에 역할을 지정해 줄 거예요 역할은 여기 인스펙터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 가지고 객체 색깔을 바꿔주는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 파이널 컷 10.7 버전 이후에 이제 적용된 게 인스펙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막 객체 마우스 오른쪽 눌러 가지고 비디오 역할 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역할 지정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저는 평소에 빨간색처럼 된 이 색깔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서 기존 영상에 붙여 넣어도 이제 여기에 편집할 때 여기에 뭐 템플릿이나 효과가 들어가도 타이틀로 들어오니까 색깔 구분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던 이런 장면에서도 색깔 바꿔 놓고 붙여 넣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를 눌러 보면은 역할군이 있습니다 역할군에서 지금 비디오 쪽은 영상이니까 요거는 뭐 크게 만들 필요 없고요 원본 소스라고 된 거는 요건 이름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역할 만드시면 됩니다 요렇게 껐다 켰다가 요것만 할 수 있고 타이틀 부분도 요렇게 껐다 켰다가 할 수 있으니까 뭐 작업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렇게 타이틀 이렇게 꺼놓고 자막 작업 체크 다 하신 다음에 타이틀 켜고 뭐 검토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제가 활용했던 어떤 실무 편집에서 무리 없이 문제 없이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잘 작동이 됐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위스포 오토캡션 잘 활용하시고 역할군 기능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잘 적용하셔 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